표 여기 있고요 다신 오지 마세요 다음 조사는 한 장이요 한 장이요? 네 한 장이요 단 한 장? 네네 한 장이요 네 단 한 장 맞죠? 친구도 가족도 같이 볼 애완견도 없이 혼자 단 한 명 외톨이 영어로는 아웃사이더 맞죠? 네 맞아요 아 자리는 여기로 해주세요 단 한 명은 안 줄 수 없고요 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서서 보세요 다음 조사 한 명 두 장 주쇼 두 장이요? 네 친구놈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아 그놈으로 말씀드리자면 태어날 때부터 같은 병원 같은 병실 같은 불알에서 태어난 진정한 고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자라는 거죠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혼자라고 하세요 두 장이라고요 10초 안에 안 오면 경찰 불러도 되죠? 마음대로 야 친구야 거기 거기서냐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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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 왜 이제 와 이 도망낸 년 페네가 나를 자꾸 왕따 체급하더라고 왕따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완전 불알 친구잖아 친구 증명서 떼우기 전까지는 못 줘요 친구 증명서 또 뭔데? 너 같은 찐따 새끼한테 친구가 있을 리가 없잖아 아 잠깐만 이 찐따 새끼 생길 뻔한 소개팅 깨고 온 건 내 돈을 안 주시겠다는 건 아니죠? 어어 안 줘 그럼 부탁이 있어요 요 앞에 좀 가면 국밥집에 혼밥 좀 마는데 제 파트너로 가주실래요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런 천재같은 새끼 뭐 드실래요? 난 순대국밥 난 내장국밥 요씨 그때 남자친구 있어요?